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탑핑두 기회를 가져와서 이번에 탑핑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어서 여름이어서 더워서 일단 만들기 위한 재료 제주감귤 음료수 제주감귤 판타 파워에이드 포도우메소 콜라 제주감귤 우유 초코시럽과 딸기시럽 빙수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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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고급스러운 파워 파워 물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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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zer 으으으으으 перед 다진마늘 chief find pushed through okay 1 2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2 와 됐담 와 미쳤다 O聞ou Wingdo 중심입니다 그다음 타자 환타 환타 갈아져라 됐다 갈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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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다 파워 환타 환타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넣을 거 빨리 다음 타자 파워 에이드 파워에이드다 파워 에이드 전결합! 엄청나 파워 순식간에 3초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타자 콜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이제 콜라 내가 받을게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한 3초 컷이다 3초 컷 3초 컷 콜라 이제 다 갈았었는데 이제 시식을 해보고 토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에이드 음 음 봐봐 이렇게 정량한 맛 그 다음에 우유 콜라에 올리니까 색이 옅어지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그만 먹고 이제 한번 토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걸 다 넣어야지 다 넣었잖아요 오 오 오 오 이거 이거 이걸 야 미끄러워 완벽해 완벽해 노레밥들 토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올리면 좋겠다 너무 말랑말랑해 오늘의 고맙습니다 하얀 하얀 파워 일단 저걸 잘 먹기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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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히즈템으로 먹겠습니다 예이 진짜 맛있다 내가 만든 콜라 응 콜라의 비빔맛 그리고 메론와랑 그리고 그리고 보레바 깜빡했다 시럽을 떠야지 콧도 고맙겨 다 됐다 음 너무 맛있다 딸기 때문에 맛나 초콜릿 맛 초콜릿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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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더 좋아요 양이 엄청 크지 이거먹고 통상 걸리면 부당인처럼 같이 맹당수를 맞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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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엄청 많이 났어 다른건 향이 좀 죽는데 맛이 엄청납니다 파워에이드는 너무 파워에이드 음료소요 엄청 차가워서 그래서 더울 때 먹기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까지 와요 꾸꾸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알림팔 좀 드리지 마세요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